오 가지가 자랐네요 오 가지 여기도 가지 있고 일단 오늘은 가지를 넣어서 한번 해봐야겠습니다. 가지를 짭 땁시다 왜 가지 땄어요? 야 가지가 크다 요리는 이거를 단어하게 넣을 수 있어요 마늘을 넣어 드리는 것 같아요 마늘을 넣어서, 마늘을 넣어주세요 마늘을 넣어주세요 젤리 겨울 sticks 젤리 고기 참깨 젤리 2가지 과정 대파 3가지 과정 2은라 6가지 과정을 7가지 과정을 아 기가 막히다 와 건물이 너무 맛있다 와 선풍기 틀어줄까? 이거 볼은 들어왔는데 그래도 오르면 볼봉기 안 들어오네 그냥 여기 그냥 틀려 안 봐 안 봐 이 날 놔야 아 이 쪽에 놔도 되는데 나 좀 출시 바람 많이 불어 신기해 응 짜 와 지금 너무 맛있다 국물이 너무 맛있다 야 야 공물이 된장국이 진짜 맛있네 와 와 와 아 아 아 아 아 음 아 아 아 아 기가 막다 아 아 아 아 아 아 당연히 뜨거우면 아 엄마는 뜨거우면 뭐 이렇게 뜨거우면 뭐 이렇게 뜨거우 당연히 물을 먹어가지고 뭐 이렇게 치면은 뭐 시원해집니까 아 그냥 나 물을 여기 놔둘게 엄마 뜨거우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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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을 먹고 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뜨거운 물 먹었더니 젠장국 너무 맛있는데? 응